자 이번 시간에는 유효 범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어렵죠? 100% 이해 못하셔도 되는데 전역변수, 지역변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차차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해도 별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자바스크립트는 함수가 선언된 시점에서 유효 범위를 갖는데요. 이러한 유효 범위 방식을 정적 유효 범위, static scoping 또는 lexical, 어휘적 유효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 이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정적 유효 범위 또는 lexical scop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closure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드릴 기회가 있긴 할 겁니다. 좀 복잡한 코드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우선 i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함수 바깥쪽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전역변수이죠. 전역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정의했는데 그 함수는 i라고 하는 지역변수를 가지고 있고 값은 10입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저 함수는 다시 b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는데 그 b라고 하는 함수는 document-write에 i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a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제가 아 저 a라고 하는 저 함수를 제가 호출했을 때 이 함수의 내부적으로 지역변수 i의 값이 10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b를 호출하게 되면 그 b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i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i는 우선 이 b라고 하는 함수 안에 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변수가 존재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역변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전역변수를 찾게 되는데 이 b를 호출하고 있는 변수는 그 함수는 a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지역변수 i는 10이라고 하는 이 값에 얘가 접근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함수 b가 현재 정의된 이 시점에서 예 이 시점에서 전역변수는 바로 얘잖아요. 얘가 사용되는 것일까요? 답은 o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b가 선언된 이 시점에서 i의 전역변수가 사용되는 것이지 이 함수 b가 호출됐을 때 이 시점이죠. 호출된 이 시점에서 b가 담겨져 있는 함수의 지역변수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될 때 가 아니고 정의될 때 의 지역변수 아니 정의될 때의 전역변수가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정적 유효 범위 또는 lexical 어휘적 유효 범위라고 합니다. 왜냐? 이 b는 누구에게 사용될지 알 수 없잖아요.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적인 유효 범위가 되고요. 이 메소드가 정의되는 시점 정의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의 변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사용하곤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정적 유효 범위 lexical scop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 범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유효 범위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이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유효 범위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차차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